그때 피치 Ensign 엄청 큰 아픈 아픈을 가고있어요 누군가가 개인적인 아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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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벨 아벨 꼬츠미남 이네 꼬츠 아니고 꼬weight 보기를 찾다보네 우리 아벨이 때문에 불량이 나온다니까. 어떤 영상이든. 재미가 나온다니까. 재미재미. 내가 신발 안에 뭐 들어가셔. 신발 안에 뭐 들어가셔요? 다람쥐. 다람쥐. 다람쥐가 들어갔어요? 다람쥐 얼른 빼세요. 아 진짜 귀엽다. 뭐야? 다람쥐. 뭐가 위로 올라갔어. 뭐였을까? 쥐었을까? 자, 출발하자. 어? 아벨이 청소한다. 네네네네네네. 가만있어. 아니야 아니야. 엄마 찍으려고 간거야. 엄마 간거 아니야. 귀여워. 엄마 여기 있지. 가자. 누나한테 이렇게 해. 누나 이렇게 해주라. 아이 착하네. 오빠 손 잡아. 레이라 오빠 손 잡아. 어? 누나가 잡아준다. 누나. 레이라. 레이라도 오빠 손 잡아. 봐봐. 오빠 손 잡고 걸어가는거야. 자, 쭉 가세요. 쭉 가세요. 루나 옆으로 서야지. 레이라. 루나 아벨이 오빠 옆으로 딱 해야지. 그렇지. 이 길 옆으로. 여기 길 가운데로 가야지. 자, 여기 길 가운데로 걸어가세요. 자, 여기로 가는거야. 여기로. 이 길로. 가운데로 오세요. 풀밭으로 가지 말고 가운데로 걸어가세요. 길로. 아니. 앞으로 쭉 가. 쭉 가. 길로 걸어가. 여기 길로. 쭉 가. 아, 갈거야. 엄마 갈거야. 알았어. 가자. 아벨, 가운데로 가세요. 가운데로. 그렇지. 엄마 빨리 와. 응. 엄마 빨리 와. 와, 너무 커. 안돼. 엄마가 만들어 줄게. 짠. 이모, 오세요 아, 허리 너무 아파 오세요 아베한테 왜 저래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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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따라가자 아베리 잡으러 가자 자, 이렇게 이렇게 외치세요 마님 파이브 잘한다 마님 파이브 마님 파이브 저는 갑니다 오,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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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들어가면 안 돼 꿈 꿈 나무 같아 나무 같아 대장이구만 아벨 대장 감자 감자 대장님 감자 대장님 감자 대장 감자 대장 대장 대장님의 말을 따르라 해 아니요 대장님의 말을 따르라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대장이니까 네가 결정해야지 네가 말해야지 이 쪽입니다 이쪽입니다 어, 뒤에 조심해 레이라 있어 어, 뒤에 조심해 레이라씨 대장님이 숨있어요 누나 한테 뻥하려고 뻥하려고? 네, 좀 뻥하려고 깨라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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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! 우아!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자, 우리는 에땅드 계약으로 갑니다 에땅드 계약으로 갑니다 건너가세요 여기 갔다가 돌아갈 겁니다 아, 이게 에땅드 계약이에요? 응 어 엄마가 지워지게 돼요? 아니, 여기 이름이야 아, 진짜요? 여기 길이 있어요? 응 어, 나도 아니, 이거 Anything 아, 내가 아 설탕 과자 생선 생선 아베 조심해 아베! 들어가 루나 레이라 앞으로 가면 안 돼요 루나 안에 뭐 있어? 잉룡 상어보다 더 무서운 공룡 물에 사는 공룡 아베아 가고 싶어요 이제 우리 나가야 돼 왜? 밥 먹으러 가야지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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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다음엔 더 길게 오자 어디 어디 길게 이렇게 해서 나가자 그러면 나가는 길이 있으면 또 길게 오자 물이 이쪽으로 흘러내려가는 거야 빨리 와 빨리 와 아베티 뭐야 아베티 뭐야 아베티 뭐야 아베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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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아벨 여기 자고 올꺼야? 한숨 때리고 와 아벨 뒤에 뭐야? 아벨 뒤에 뭐야? 난 갈라요 갈꺼야 갈꺼야 엄마가 잠깐 눈이랑 전화했어 오 엄마야 화가 난다고 하거나 엄마 안 올 수는 없어 허리 아파서 나왔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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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누나 어디 갔어? 이모랑 오고 있어 애기요 가자 이모랑 오고 있어 응 우리는 이제 밥 먹으러 가자 응 모두 안녕 모두 안녕 사랑해요 왜 앉아봐 왜 앉아봐 왜 앉아봐 왜 앉아봐 레이라 다쳤대 아벨 아벨 네네 아벨 네네 아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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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라 괜찮아? 괜찮아? 아팠어? 약 발라줄게 아니 아벨이가 아벨이가 약 발라준대 아벨이 오빠 손 잡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좀 보여 맞는 말이야 엄마 이거 잡아줘 이거 버려 엄마가 이렇게 들게 엄마 오빠 손 잡자 같이 그렇지 엄마 이렇게 하자 이렇게? 이렇게? 맞아 이거 너무 너무 맞아 뭐 이런 거니깐 응 아빠는 뭐 줄 거야 응 응 응 응 응 응 자극당 쪽으로 가자 안녕